오우 미안해 찹쌀떡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이런거 보면 사진찍고 싶은거 많이 안되요? 전혀 안되요 어떻게 살고 먹어봐 이게.. 이게.. 사이살냐? 이게 육회같은거에요 이거 다 백살이고 여긴 동살이고 이게 무슨살인지 아는데? 방어살이지? 근데 이거 다른거에요 그리고 아체를 올렸어요 백김치 그리고 김치로 한장 올리고 그리고 된장은 넣어도 안돋는데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랑 마늘 하나랑 왜 이렇게 많이 넣는던데? 근데 이거 동원참치 넣어도 이 맛나지 않을거야 으앤 인테냠 오시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저의 사이거든요? 응 뭐 아니야? 오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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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갔다 올게 나 집에 갔다 올게 여자 지금 궁금해! 나랑 더 먹을거기 때문에 맛있다!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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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